마천거와이어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승현 저는 마천거와이어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갔는데 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19년도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19년도에 군대 빼면은 한 7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니슬라이드 좋아합니다 개선 보다는 진행도 빠르고 매끄럽게 되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낀 건데 일단 매트가 선수들한테 좀 더 안정감이나 부상 방지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